이렇게 친환경차의 주도권을 놓고 전기차와 수소차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가 친환경차 시대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현장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얘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산업부 김영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누가 대세가 될 것이냐? 친환경차 시장에서 말이죠. 네, 당장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 분야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분명히 앞서 있는 것만은 맞고요. 문제는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내로 대부분의 승용차나 버스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자신의 소비 형태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정책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와 비교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 이거는 큰 특징인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자원이 유한적인 화석연료와 달리 전기와 수소는 무한적으로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같은 친환경차인데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전기차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수소차가 기존의 화학연료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까지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올해 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임원들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가 수소연료를 전지로 사용한 차량, 즉 수소차가 순수하게 전기 배터리만 사용한 전기차에 비해서 잠재성이 더 크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62%의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 배터리만 사용한 전기차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인프라 부족과 충전 시간이 긴 것을 꼽았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수소차의 경우도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인프라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아서, 충전 시간이 전기차보다는 압도적으로 짧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자동차 회사 주요 임원들이 주요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프라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문제겠군요. 네, 바로 그 점에서 아마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프라라고 하면 전기나 연료를 다시 채워넣거나 아니면 충전을 하는 곳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웃나라에 일본의 경우에는 가스 업체들, 그리고 도요타, 혼다, 니싱 등 주요 완성체 업체, 그리고 일본 개발은행 등 16개사가 모여서 수소차 충전사 보급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32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또 전국에 3만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기존 주유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병행 설치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유럽에까지 수출까지 했는데, 일본이 시장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현대차와 SK가스, 효성중공업, 또 한국가스공사 등 기업들과 함께 특수목적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 기업체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고용과 소비는 물론이고 에너지와 IT 등 각 산업의 변화까지 동반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냐 수소차냐 치열한 물밑전쟁이 벌어지겠군요. 김혜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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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